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뉴스가 수사 중에 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말들이 참 많을 것 같네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베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참 녹록치 않게 보이네요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이번에 김건희 역사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죠 최재형 목사네요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가지고 백을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 부인이 이유야를 불문하고 왜 그렇게 백을 받느냐 이야기죠 책 잡힐 일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게 되면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더라도 취임 이전이면 모를까 취임 이후에 그렇게 돈도 얼마 되지 않고 본인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죠 신랑을 어렵게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말은 맞거든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양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익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대선 전에도 여러분들 몇 시간씩 떠드는 그런 녹취록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참 많은 그런 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변이면 쓸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무슨 여러분들 외부 사람들한테 전화상으로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떠드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죠 별 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런 녹취록이 하나 나와 가지고 또 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백을 받은 것은 잘못 난 거죠 잘못 했는데 참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얼굴만 보면 뭐죠 문제가 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입원하고 사유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 백의 송사는 있겠지만 무슨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사유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백을 받은 게 죄인 거죠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사실인데 그걸 엮어 가지고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몰아넣고 하는 그게 좌익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좌익들이라는 것이 그냥 악이지 않습니까 악 악이니까 그 악과 타협하는 순간 악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과 이러면서 타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악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남은 것은 질질 끌려다닌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악만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냐가 아니고 그게 수수한 게 의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하고 사유한 사건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에 걸려드냐 이야기죠 평범한 집에 열면 아녀자라도 남편이 이런 장관이나 이렇게 권력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건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수로 그냥 친분 관계 때문에 디올백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무슨 그걸 가지고 크게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소재로 활용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판약이 달라진 거고 한마디로 힘이 크게 빠진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거든요 힘이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정 당국에 있는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줄을 다 서지 않습니까 줄을 서니까 검찰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내부의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도 촉이 얼마나 이런 발전되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잖습니까 아 검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검사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것이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들은 있는 죄도 없앨 수 있고 조금 죄는 부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두 사람 다 깔아뭉긴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너무나 놀랍지만 본래 그런데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백을 이름들 가지고 수사하는 사람들도 송경호 씨 서울중앙지검장 뭐 사람은 다 자기가 발을 이름들 뻗을 때를 다 생각하니까 자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을 그 사람들이 장악했다 그럼 그 사람 세월이 수십 년 갈 것이다 그럼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줄을 서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구든지 예상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무슨 국채층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에 줄을 서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다 예상해 왔는데 좀 빨리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중앙지검장의 최척헌 최척헌이죠 이 창수 중앙지검장을 이제 임명한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기대한 바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교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따르는 그런 인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인사는 시기부터가 예사롭지가 않고 검찰이 어제 김 여사에게 명품벽을 꺼낸 최재형 목사를 소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장과 차장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킨 것은 그 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과 갑론 은박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김 여사를 조사를 놓고 송경호 지검장과 용산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의혹이 재개연터였다 전임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윤 대통령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겠죠 그러나 그 양반이 바보가 아닌 이상 힘 빠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판단이 내린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뭐죠 도미노처럼 발생하겠죠 그냥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는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제각각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특히 권부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다 살 길을 찾는 거죠 거의 여러분들이 1탄인 거죠 1탄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수사처분과 관련해 내부대에서 이견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다 청탁검지법 같은 걸 위반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 거죠 깨끗하게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문정권과 이번 정권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또 검사에서 입신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이 후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전자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교체기에 한때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충성을 바칠 수는 없는 거죠 왜 다들 알아 살아야 되고 그것도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한동훈 씨도 익숙하고 윤대통령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윤대통령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깨끗한 방법은 어차피 디올백을 받았으니까 그게 청탁검지법 위대완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김여사 수사지휘부 전격교체 이게 이제 동아일보와 여러분들 사슬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시민 빠진 대통령을 언론들이 봐주겠습니까 다 물어뜯겠죠 언론들도 여러분들 걔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몇 번 여러분들 건드려 보다가 뭡니까 넘어지게 되면 뭐죠 다 달라들어서 묻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39명에 대한 인사에서 최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임명됐고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던 김창진 제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직으로 내보낸 거죠 이번에는 최최측근이죠 최최측근은 마지막까지 운명을 같이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 인사는 시기부터가 예사롭지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는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사 비사관에 임명된 지 불과 10시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든 간에 참 철없는 양반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위해가 충성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운은 달과 같은 것이고 지금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뭐죠 헛수아비처럼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헛수아비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겁나 하겠습니까 줄 것도 없고 겁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익을 줄 것도 없고 사람이 위험이 있거나 겁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끌고 갈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의감이 투철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선거를 덮으면서 전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선거를 덮을 정도가 되니까 보통 시중에 여러분들 사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뭘 이끌고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